뭐? 김동구가 살아있다? 김동구가 그 공찬이란 놈이다?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10년 전에도 내가 하실장 믿고 맡겼던 거 잊었어? 내가 내 인생 걸린 문제는 믿고 맡겼는데 이렇게 돌아와? 어? 이렇게 돌아와? 죄송합니다 회장님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제 아들 목숨 걸고 해결하겠습니다 뭐해? 아들 걸고 해결하겠다며 나가봐 바쁠 텐데 물어보고 있어 우리집이 아들 목숨